이해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어 나은지라 여인들이 예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 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무를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셔도 다 룻기사 장 13 4절 말씀아 맨 할렐루야 이해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어 나은지라 여인들이 예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 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무를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셔도 다 예 룻기사 장 13 4절 말씀아 맨 할렐루야 다 안녕!